안녕하십니까 흑록비척입니다. 오늘 등량야산에 왔는데 신하로 척이 올라오고 입장은 아주 바쁘는데 바쁘고 입장은 괜찮습니다. 주위에 있는 것은 힘이 없는데 입장은 아주 짱짱하네요. 끝은 탔고 탔는데 입장은 간단해요. 괜찮고 이것도 그럼 괜찮고 신하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주 힘이 있는 입변 같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이것은 입장은 상태로 장애인 바다도 올라오면서 장애인은 바다도 양해는 가자도 이 자체는 짱짱하고 여기 지금 고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끝이 잘라졌는데 자체적으로는 광택도 있고 잎병계체로 연구해 볼만 하네요 생선 입장도 좋고 무광이고 올라오면서 정해져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입장에 힘이 있고 연구해 볼만 하네요 연구를 한번 해 볼만 해 생장에 흑높이 쪽이었습니다 입병계체에 힘이 있고 연구해 볼만 해 볼만 해 볼만 해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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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